아 아 아 아 여보는 안잡고 아 아 뭐 좀 발에 한번 짝 짱 이리 와 더 생각할 잖아 1시간 동생 그렇게 짜게 안 보네 이번에는 아주 절인 것도 알맞게 딱 잘 자르셨다 근데 전에 아까 잘 짜가지고 물을 씌우고 떡볶이 이렇게 씻었어 내가 씻었잖아 집에서 항상 안 씻었는데 오랜만에 안 씻고 해볼라고 항상 씻어서 살아났지 우리가 양념하고 쪼금 한 동안 약 두 번은 해라 씻어가지고 쇼길래 송겼잖아